의사단체 등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확정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환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를 의료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의 박사명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의료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네. 의대 정원이 2000년도에 3,5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줄게 되었는데요. 줄게 된 것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하던 당시에 정부가 의약분업에 반대해서 폐업을 하던 폐업투쟁하던 의사와 합의를 하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 중에는 숫가를 인상해서 수익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의사 정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3,058명까지 줄어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동결됐거든요. 저희 의료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가 2019년에 창설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의료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료현장 굉장히 심각하죠. 의료현장의 의료진, 의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예정됐던 수술도 다 미뤄지거나 취소되기도 하고 이런 환자 불편이 가장 첫째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일하시는 특히 PA 간호사라는 명칭을 아마 익숙해지셨을 텐데 애초에 병원의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공의들의 업무를 일부 맡아서 했던 직역이 바로 PA 간호사입니다. 그들은 전공의들이 해야 될 수술, 처치, 처방 이런 부분의 일부를 담당을 해왔고 이제 이게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원래 그 업무 자체는 지금 의료법상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왔던 일이었고 실제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의사들도 이제 52시간대로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PA를 해야 될 업무의 범위도 늘어났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도 많아졌고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고 이러다 정말 의료소가 나면 어쩌나 책임은 누가 지지 하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장 얘기도 들어봤는데 앞서 원론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월 초였죠.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누가 물어보길래 뜬금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기가 그게 이슈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2천 명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2천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갑툭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용어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었고 또 특히 그 발표와 함께 이런 정부에서 정책 패키지라는 것을 같이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 그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금 현재 필수의료 공백이라든가 기타 공공의료의 붕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잘 모르고요. 실제로 정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제3자인 환자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료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강대강 대결이 점점 더 강해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의협회장이 새로 당선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치 국면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의사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합의를 이루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 중재를 해야 되고 공익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나서서 그런 어떤 절충안이든 어떤 방안이든 시기든 이런 것을 조율해야 될 텐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의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를 하시고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공의료를 어떻게 보완하고 확충할 것인가 이 문제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옛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49명의 정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정작 논의에서는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도민들께서는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정부 내용 중에는 어디를 봐도 공공의대라는 말이 전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대 정원 발표하면서 2천 명 증원을 하는데 서남대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49명의 의대 정원을 거기에 스며 넣을 게 아니고 그거와 별도로 49명의 의대 정원은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기본 인원으로 남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북대에서 글로컬 캠퍼스를 남원에 짓겠다고 해서 서남대에 과거 폐교된 의대를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원래 있었던 의대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정원을 살려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 박사명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